아 뭐야 아니네 잘못 보는거지 지금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추우도 결과를 의심하지 않아요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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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녕 스몰 던지새끼야 나 삐내셨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오 와 저런 이벤트 있네 개무섭네 기부기부기부 풍부한 인득은 뭐야 모든 핵스 카드의 효과가 레벨을 떠날 때까지 두배 적용되며 이 카드는 버리면 이거 해야 돼 금화강신도 그래야 체력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계속 이동한다 는 아니고 진흙탕 소동 탐욕 아나키스트 강철 팔랑크스 아나키스트가 낫겠는데 근데 이게 저 방어력 60까지 채우려면은 이게 맵이 좀 큰가보다 아까 여기까지 하고 게임 지웠다는 사람도 있는데 초급 방패 다 어프를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맵이 한 3칸 남았다는 거 아니야 이놈의 주사위 계속 굴려야 돼 오우 좋아 방어력 높은 방패다 방패 나왔다 방어력 많이 올랐네 아 음식이 없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와 여기를 처음 아는데 여기까지 온 거 처음이야 이 맵에서 방어력 18까지 올라갔네 방어력 18까지 올라갔네 일단은 지금 광전사 신념으로 돈 벌고 저건 나중에 끼죠 네 갑옷 방향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투구가 없지 방패 계량한다 아니다 이거 계속 계량할 수 있나? 그럼 방패는 내가 쓰고 계속 계량해가지고 이거만 이거만 나중에 끌까?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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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멀빵해보자 어 장비는 한번만 계량할 수 있어 안되는구나 어쩔도 없이 이거 해야겠네 그러면은 십십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40까지 올려도 20이 비잖아 나머지 방어를 어떻게 해? 혹시 어떻게 채우지? 장신구중에 방어력 올라가는게 없었는데 투구는 방어법으로 안오르고 낚시 해가지고 여기서 템을 먹으면 잠시만 산정구수 수전을 얼마나 겪었는데 이건 뭐야 거의 뭐 쉬워 너무 쉬워 여기서는 긴장 좀 해야돼 이걸 못하겠나? 설마 숨어 잘했어 방어력 1 봐봐 방어력이 1이야 1 투구를 딴딴 질을 가져왔어야 됐나? 투구를 딴 딴지를 가져왔어야 됐나? 뭐야 이거 투구를 딴 딴지를 가져왔어야 됐나? 뭐야 이거 아, 쟤부터 죽여야 되는데 무조건 오오오오! 오! 오오오! 저거, 저거! 안돼! 아이 개같은거 왜이렇게 많아 갑자기 아니 이 잉카운터가 이렇게 전수가 빠센나? 랜덤인가 이것도? 오오! 와 저 엇박잡아서 체력 다 깔는데 큰일났다 와 나 체력 50 있었는데? 왜? 괜찮아 돈 얻어맞아 체력차 그래도 돈만 얻어맞아 체력차 그리고 이게 뭐야 방어력 10? 퍼스트킬? 야 이거야 야 이건 무조건 해야겠는데? 딱 봐도 이거네 이건 사야겠다 피관리도 되고 게다가 신경은 좀 비싸긴 한데 체력 까이는거보다 낫지 돈 돈 돈 없지만 다 써지 뭐 그러면은 이 낫업 안패 나중에 없게 되고 이 낫업 안패 나중에 없게 되고 이 낫업 안패 나중에 없게 되고 흠 친절한 여간 주인 다시 온걸 환영합니다 돈을 주고 치료를 받는다 돈이 없네 하룻밤 묵겠다고 한다 안되네 이것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네 자본주의 게임이야 자본주의 게임 도박장 아 이거 훔친 다음에 도박해야 돼 돈 없어가지고 따갑대 해야되나? 따갑.. 따갑으면 돼 이거 집중하면은 못할 것도 없어 이건 하긴 아 이따 확인하면 돼 집중하면 못할 것도 없어 집중하면 못할 것도 없어서 진짜 쫄 쫄보로 은색을 하긴 했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카드게임 실패일피 있거든 이걸 끼고 카드게임 하러 가자 이러면 3분의 2야 3분의 2 무려 내가 진짜 여러분을 참 좋아해요 이런 부분이 나랑 너무 닮았어 그나마 지지율 좋은 거 오케이 이러지 말자 한 번 재밌게 놀았으면 4? 불길한데? 아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내가 잘 미쳤었나 봐 우릴 무시했지요 너네님처럼 감사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역시 믿으면 복이 와요 이건 좀 아니지 안 될 것 같은데 친구 찬스 써도 친구를 믿어 진짜 도와주려고 해도 참 친구를 믿어 어? 야 안녕 지금 소쿨 활동 끝날 시간이에요? 괜찮다면 햄버거라도 같이 먹으러 갈까요? 동봉 방어력은 이게 더 높은데 아 이거 딱 이거 끼고 있자 방전사로 돈 벌어야지 할인권을 받아서 싸게 먹을 수 있어요 밀키 시이프도 영원히 고통받네 이거는 2,000원에 2개 살 수 있다고요 방전사로 돈 벌어야지 방전사로 돈 벌어야지 36 тысяч 초구를 계량한다 이거를 이제 계량하고 이러면은 가죽감엇 kick면은 18 칼 아 이러면 되겠네 자 여튼 돈 벌고 딱 되겠는데 오오 이걸 찾고 있다고 사기꾼의 동요 진흙탕 소동 강철 팔랑크스 강철 설이 더 세려고 설이 여러분의 투표율에 매우 안전스럽군요 룩보소 안전 룩 룩 룩 죽어 죽어, 죽어 승디네, 패합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둠 phenomena аг Freya 디리 디아블로 10000もの 픽해야 할 때 승디네 한테 당해봄 자, 꼼짝동 타고 뒤집 페드 안맞춤 죽어 으 으 으 으 으 으 이럴때만 6이지 어 으 군주의 왕관 으 으 으 으 으 으 갬빛 둘다 뭐 도친개친이야 으 으 습지에서 매복 습격당했습니다 하으 빡센데 이거? 친구 주사위 써가지고 다음 스타트 주사위 쓰면은 친구가 잠시 사라져요 그거 주사위 하나 옆에서 같이 굴려준다고 들으러 가는게 말이 되냐 진짜 어처운이 없어 아이 뭐야 이거 자꾸 갑자기 튀어나와 오 야 야 하하 하하 졸열이 뭔줄 아냐? 어? 졸열이 뭔줄 아냐고 으앗 왜 날 졸열하게 만들어 식량 많이 들어왔네 아, 콜베얼이 났네 뭐야 분명히 신경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언제, 언제 바꿨냐? 아 그가 당신을 보면 말했다. 사자와 주길 바랬네 브래든의 출장을 갔을 때 우우고 드라크나의 습격을 받았어 난 괜찮아. 그가 약간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한다 잠깐 다시 지을 수 있어 내가 걱정되는 건 아리아드네야 화가 나서 찢어져 나가던 곳 심지어 고드네지만 심지가 고드네지만 혼자서 드라크나에 대적하기엔 무리일 것 같아 걱정이야 오, 잊을 뻔했군. 이게 필요할 거야 대장장의 손실은 모범이 될 만하다. 투구는 이전보다 강해진다 하면서 더 무거운 느낌은 들지 않는다 아리에드나 찾아 오고 글러간다. 오고를 철차하십시오 여기서 가죽갑을 끼면은 63이죠 질리탕 소동 질리탕 소동 슬슬 전투도 뭔가 좀 빡세지네 무기 카드 좀 좋은 거 무조건 좀 넣어야겠는데 못하겠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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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표시된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또 맞았어? 3밖에 안 달해 방어력이 높아져가지고 방어력이 높으면 좋기라곤 이리와 뭐야 왜 피사 쪘는데? 왜 씹혔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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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게 아니야 순수하게 내가 못하는 거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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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자 공포 암 식사 굿 암 애교 엔 암 아, 이거 이거 안 깨고 가면은 저거 얻는 건가? 아까 못 얻었나? 그냥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건가? 아까 한 대 맞아가지고 먹힌 건가? 오! 뭐야! 아니 이걸 왜 맞아 퍼 퍼 으퍼 여기보단 저기 낫겠는데 쟤쟤 쟤쟤 쟤쟤쟤 님들이 안 졸림 저거? 안 졸림? 하나이시네 돈 얻었는데 왜 체력이 안 차? 아 아니야 축복이야 축복 축복으로 체력 차야돼 뭔가 카드 보상으로 얻어야 되나? 그냥 골주로 안 되나 와 이거 너무 아 하지마 죽어 아 피하고 으악 야 야 야 야 야 야 약한 놈 신양 돈 돈 돈 돈 돈 고블린을 따라간다 아 차량만 안다면 돼 자신을 믿어라 아 아 아 아 아 맵이 시야가 개 깜짝 놀랐네 진짜 시야가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 이건 시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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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어차피 뭐야 계속 계속 살아가라고 전설의 보물이래 전설의 보물이래 갈 수 밖에 없잖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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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들 아니 안 맞으면 될까 모르겠네 베 psychological 이게 보물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가자 밀 깨는게 문제지 체력이 넉넉한 판이 있겠지 굳이 뭐 지금 깨야 되나 계속 같이 가네 당신의 본 고빈이 얼굴에 짜증과 겨학이 떠오른다 야 왜 이거 컨트롤만 잘하면은 돈이랑 식량은 많이 주는데 아 안 맞는걸 우선으로 해보자 설마 안 맞으면은 토큰 주겠지 언덕에 달아나는 고빈인의 모습이 보였다 와 이거 몇 절까지 하냐 네 절까지 하는거야 지금 허어 뭐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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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의 인격이 몇 갠지 궁금하네요 장훈재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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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ion 점심 자 여기 길이 있고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고블린 당신을 보고 긴 한숨 내신다 정말 고집된 인간이라곤 날 끈다치게 해서 초다상도 없이 우리 집에 이렇게 들이터 닥치지만 않았어도 차 안전에는 대답했을걸 여기가 어딘지 묻는다 고블린 마을이야 인간 바위를 하늘로 삼고 구운 도마뱀을 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지 창밖을 본 당신은 입이 딱 벌어진다 하늘이 정말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거대한 동굴 속에 지어진 도시가 펼쳐있다 그 빛으로는 역시나 불길한 녹색 등으로 밝혀지는 시장이 보인다 고블린 들과 두건을 쓴 거인 쥐같은 괴물들이 물건을 구경하고 있다 혼자 다니는 제국군 병사도 본 것 같지만 병사는 이내 곤중 사이로 사라진다 그 말을 요구한다 가져가 와우 와우 그냥 준다고? 그냥 준다고? 다음에 찾을 때는 좀 더 멀쩡하게 들어와달라고 오 토큰도 지금 희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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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다렸고 나를 지지하고 재생을 구성하고 희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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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캐스터 희메시아 그녀가 멈추더니 고향 고함을 차렸대 어디 있는 거냐 이 괴물아 안개 속에서 오우거의 형상이 나타났대 오우거가 몽둥이를 머리로 들고 있던 곳에서 뛰어내려 당신이 앞에 땅을 강타한다 불쌍한 바보들이 자칭해서 죽으라고 그는 삐죽삐죽한 노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 우두둑우두둑 작은 수레가 가버렸어 너너의 뼈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되 아리아드나는 크게 외치며 저에게 달려준다 드라크나는 몽둥이를 거치게 휘둘러 콜비오르를 맞춰 날려보냈다 엇! 오우거가 당신을 향해 무기를 휘두른다 강력한 몽둥이가 당신의 갑옷을 맞고 튕겨나온다 튕겨냈다! 이 갑옷 두껍고 강한데 아리아드나가 웃으며 말했다 엔더스가 훌륭하게 해냈어 드라크나가 소리를 지르며 전투로 뛰어들었다 방어력이 없으면 여기서 뚝 맞고 끝나나 보네 아니면은 피 달고 시작하던가 강대한 드라크나 오우 죽어 혹시 꼼수라고 알아요? 오우 뭐야 약한데? 헤이 야 이 대장장이 개센데 이게 내가 만피 채워가지고 금화 축복으로 그것발로 겁나 쉽게 깼네 그런 뒤에 피해 젖은 누더기와 작은 뼈, 땀 밑을 보니 반짝이는 물건이 있다. 반으로 나눠진 에드시아의 부족이 두 쪽을, 두 쪽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안도감과 함께 젖어 풀린게 느껴집니다. 에드시아의 부족 에드시아 부족 60초동안 유지되는 오라를 소원합니다. 활성화되면 적을 처치할때마다 플러스 1 식량 얻습니다. 와 개쩌네 식량을 아주 미친듯이 모르겠는데 이걸로? 아리아드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망치를 하늘 높이 들여 올린대. 와 엄청 신나는 일이었어. 우리가 강대한 드라크나를 틀어뜨렸다니 우린 대단한 영웅들이야. 아리아드는 망치를 손으로 쓰다듬는데 그녀는 이런 순간을 이대로 보내길 주자는 것 같아. 저기 힘써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여러가지 작업 important 숲지에서의 매복 카드를 얻었다고? 이거 완전 개똥 이벤트잖아 개똥같은 인카운트로 주네 낡은 투부 에드시아의 부적 친구 마상상시압 호수의 여인 드디어 플래티넘 장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2배 세워드만 고블린 마을 플래카드를 많이 준다 중반쯤 들어세니까 보니깐 한 이쯤이 끝인 것 같은데 거의 한 중반 온 것 같네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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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이거 겨우 두개 깼는데 세개 깼나 지금? 세개 깼는데 실험 두개 깼어? 하루에 두개씩 깬다고 치면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남았네 풀탑이 엄청 길어졌던데 앞으로 더 시간이 길어질거야 여기서 더 어려워질꺼거든 요걸 하고 난이도 조정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어제 어제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